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래서 공복 상태를 좀 키려고 하는데 밥을 먹어버렸네 오늘 2패하면 방종하겠습니다 2패시 방종 현재 0패 두 판하고 가신다고요 아 그럴리가요 설마 여기서 2연패 하겠음 미드로 시안인가? 그런건 아니네요 아 미드 11회야? 이러면? 미드 11회를 하네? 오늘 방제본이 조기 방종인가요?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뭐 아니지만 받은 여기 하겠습니다 일로 돌아가면 좀 마구마구 맞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죠 아 아 아파요 아 이거 탑까비 와우 너무 잘 맞추는데요 타밍하면서 갱이나 잘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스 굿 바텀 파이팅 그 탑은 좀 필 난 것 같아 하하하하 바텀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는 어 파이팅 그래 트리나 파이팅이다 파이팅 어차피 저만 텔포가 있고 상대가 텔포가 없어가지고 마나도 다 썼네요 시비를 그정도면 나쁘지 않은 듯함 어 바텀도 좀 큰일이 난 듯함 니달리한테 이거 어떻게 오케이 고름 표시를 한번 데일까지 먹고 집 갈게요 6렙 찍고 해보죠 그건 6레벨 되니까 6렙 찍을 타이밍에 니달리 아 탑으로 갔네요 네이스 바텀 파이팅 그래 바텀 밖에 없다 이제는 탑은 멸망해버렸어 탑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바텀이 잘 해줘야 된다 잘 낚았네요 아 너무 아까운데 니달리까지 오는 건 몰랐네 까비 용은 그래도 먹었네요 파이팅 까비 아이고 상대가 잘했다 일단 분위기 안 좋으니까 뮤토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살만 하거든요 살벌만 한데 좋아요 야미야미 니달리야 뭐 어떻게 살게 900원 아주 얌이에요 네이스 믿고 있었다고 어 바텀 뭐야 좋아요 아펠리오스가 크는 건 못 맞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저게 좀 짠거 같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오 다행이다 네이스 서포트는 적어도 돼 서포트를 내주고 먼들 키를 챙기자 넌 할만한데 넌 할만한데 니달리 없어서 한 번 먹긴 했거든요 살짝 피하고 모빙 한 번 가버렷 절대 안되지 도움 뭐 없나요 랜턴이 없나 랜턴 없나요 랜턴이 없는 듯함 아하 오케이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는 까비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와우 아니 오 좋았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3킬의 카사딘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이런 거 찍어주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럴 때는 팀원들을 한 번 찍어보세요 아주 흐뭇해 한답니다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되게 흐뭇하다 아 표현을 왜 안 하는지 알았구나 하하 나 밀수라는 거 까먹고 있었어 네이스 미고 있었다고 우리 팀 어 어 타이밍이 좋지 않게 겹쳤네요 요녀 썩 하하하하 먹지마 대포 먹었네요 아이고 탑까비 하지만 트린 킬은 괜찮다 트린이 죽는 건 큰 지장이 없어요 대세의 지장 없는 킬이다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킬이거든요 바텀에서 킬이 나오는 게 미안을 한 번 어 서폿은 죽어도 돼 아니 살려 어 아니 죽어도 돼 어 파이팅 허랍쇼 허랍쇼 아하 오케이 서브킬 좋아요 난리 반피카소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거는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절대 안되지 안가도 될거같은데 이거는 어 이미 다 잡은 듯함 와우 변하네요 형 브레스에 다 녹아버렸네 할만하지 않나 이거 킬짐 아이고 이게 너무 아픈데 잠깐만 뭘 맞은거야 이달리 창이 맞았구나 킬창이 한번 맞으니까 어 빈사상태가 되는데요 달리 반피카소가 일로 오진 않겠죠 한 2분만 더 밀어볼까 아하 오케이 굿 자 뭐 안가도 되지 않을까 아하 오케이 어 우리팀 파이팅 그래 파이팅이다 여기 좀 위험하거든요 화학공학 안개라서 상대가 안보이는 곳에서 노릴 수가 있다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네 탈진 뺐네요 그래도 어 뭐 무리 아닌가 하지만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치솟이니까 무섭다 네 어 그래 어라라 어라쭈 어 잠깐만요 헬포를 파죠 아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내가 먹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뭐야 이거 아니 화학공학 영혼이었구나 아니 나 왜 살아나나 했어 저는 산 줄 몰랐는데 사실 조녀를 샀던 건가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냥 화학공학 영혼이었구나 아니 갑자기 화면이 회색이 안되는 거이 와 너무 쎈데 상대 무인 어라라 어랍쇼 어 일단 잡긴 했어요 둘이 역시 화공 영혼이다 자 이제 카사린 쇼타임인가 내 차례인가 아니 뭐야 저거 데미지 뭐임 아하 오케이 좀 이상한데요 브레스가 데미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불을 보면 어떡해 친구야 반칙이잖아 연습 맛있다 어 선대 공격으로 110 골드까지 좋아요 얘 왜 여기 있지 친구 뭔가요 아하 도망을 한번 난 왕관이니까 체력이 안 달린다고 미안을 한번 아 아 나 그 레벨 찍고 싶은데 이게 카사딘 15레벨 되면 종택이 나와요 파밍을 갑자기 하고 싶어짐 상대 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야미야미 맛있다 자봉 이게 팀워크거든 아 근데 나 16레벨 찍고 끝나고 싶은데 아무튼 맛이 없는데 아하 16레벨 굿 난 이제 신이라고 니달리 원콤 보여드립니다 안 막나요 니달리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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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